이쁘네 이쁘네 이쁘 화장도 잘했네 오늘 화장 또 따로 받은거 같은데 맞아맞아 메이크업을 달았지 그런거 같아요 달라 메이크업의 힘이란 괜찮네 우리 얼굴을 날아가지 뭐 날아가지 뭐 아니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거 같은데 오늘 기분 어때요 우리 목이 아파 목이 안좋아요 자연님 오늘 기분 어때요 재밌어서 처음 이제 시작이잖아 도슨트 처음 시작 아 오늘 잘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이익이 안좋아서 둘이 5시간을 연속으로 해요 그래서 지금 빨리 회사한거 아니면 아 응 응 아 둘이 잘할거에요 응원할게 아니 뭐 이거는 안그러서 네 알겠어요 오늘 이뻐요 뭐야 화장 뭘로 했지 뭐라고 했지 헤흐흐흐흐흐흐흭 신부화장인가 이게 database 근데 여기서 다른게 ㅋㅋ 헤어 저거 헤어 컬러가 바뀌었어 아아 머리 양가입고 머리 컬을 잘했어 아니 눈 아니 근데 눈매를 화장을 잘했어 갑자기 안하다가 화장하니까 난리 많네 ㅋㅋㅋㅋ 이곳은 오전에서 오전을 받은 곳이 많아요 이곳은 오전을 받은 곳이 많아요 4번, 5번, 6번, 7번, 8번, 9번, 10번 그리고 두 번째 갤러리는 가전식 갤러리를 이렇게 포즈스파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오전을 받은 곳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제일 메인 약간 수영이 많으셨잖아요 잘 나오고 있네 여자들이 정말 딱 한 거예요 여자들이 정말 딱 한 거예요 영화를 봐주신 거 누구 취소된 거 아니에요? 오늘 어때요? 도톤트 해보니까? 아직 한 타임 더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느낌 처음 한 느낌 아 저요? 전 재밌게 하고 있어요 다들 왜 안 떠냐고 하는데 사실 뭐 아트페어를 계속 해봤고 또 맨날에 살펴봤는데 어떤 게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막 떨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분들 신청해서 본 거예요? 원래? 신청해서 알던 사람도 아니고? 신청했는데 오늘 다 신청 받았는데 나 지금 바로 연달아 가야 되는데 지금 시골이 잠깐 신청을 너머리가 들어오고 들어오고 나 영상 찍는다 영상 어 여름 티비고라 티비하고 뚜껑 국물 tutaj 회의 한국의 인구 감사합니다.